자 포르쉐님 하나송부 치아보험 가입했어요 잇몸이 안좋아서요 약간 비싸긴하지만 임플란트 200만원 무제한 너무 좋아요 든든한 보험 하나 정말 잘한것 같아요 저 보험한테 가입하셨나요? 최고구요 임플란트 200만원 무제한이에요 가입하고 90일만 지나면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모두 다 지급이 되구요 타산은 연간 3개만 되고 2년이 지나야 무제한인데 이 상품은 가입하고 90일만 지나면 무제한으로 보장이 된다는 부분들 보철이나 보존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니 임플란트 했을때 또 따르게 50만원 추가 비용이 지급을 해주고 거기다가 브릿지같은 경우는 25만원 또 방구자로서 지급이 가능하다 일단은 지금 엘사생명만 추천해줬는데 엘치손부도 워낙 불실하게 팔리고 있다 엘사생명만 추천해주세요 천독과 좋아요는요 지급은 알수있고 보다 가뿐 이상해 12만원 일정한 방구자로서 kier 인식이 될 것 같은데